아침 저녁 출퇴근하기 괜찮나? 네. 너 괜찮아? 너? 아니에요? 네. 박병호 주장 통해서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 힘든 거를 전해를 해서 조단 측에서 좀 힘껏 결정을 했다고 여러분들 컨디션 그리고 시즌 준비한 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방향을 생각해가지고 2주간 학습 훈련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니까 왜 지금 학습 훈련하는지를 다들 잘 알아야 될 거야. 그치? 출퇴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지금 다른 데서 많이 소비가 되잖아. 그치? 나도 이제 끝나고 1시간, 1시간만 운전하자 보면 나도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 보통 집에 끝나고 가는 시간은 몇 시 정도 돼? 끝나고 가는 시간이야. 6시 20분. 6시 20분. 6시 20분이면 무슨 시간이야? 저녁 시간이요? 휴식 때. 아, 근로? 숙업 시간이요? 숙업 시간이요. 숙업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야구장 오는 팬들 생각이 한번 더 들더라고. 그 차 막히는 시간에 여러분들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차 막히는 이 고쪽도 여러분들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오는 팬들도 생각이 나더라고. 그치? 좋은 컨디션? 좋은 기량 유지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운 사회 분위기니까 거기에 맞게끔 행동들을 다들 주의해서 그렇게 준비 좀 해주고 바랍니다. 알았지? 네.